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GT 620D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9년 11월에 등록된 2020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47,000km입니다 N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손세차로 관리해주셨다고 합니다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상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나 스톤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봤을 때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보겠습니다 전방센서 있고요 전방카메라 있고 헤드램프 양쪽에 지금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 링 끝쪽에 살짝씩 생활개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6.57로 8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관리상태 좋은 거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면 림 끝쪽에 살짝 생활개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6.58로 8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 후방센서 있고 후방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에 지금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면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봤을 때 공간 널찍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 림 끝쪽에 살짝씩 생활개스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도 관리상태에 좋은 거 확인되고요 후방 경고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 림 끝쪽 살짝 생활개스 있습니다 실은의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시트 보겠습니다 1열, 2열 보면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인거리 47,951km 확인했습니다 핸드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LDWS 들어가 있고 가운데 핸드 열선 있고요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송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컵폴더 사용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도 있고요 밑에 보면 2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코일매트도 깔려져 있고요 시트 보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봤을 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면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앞쪽에 컵폴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지면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지면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다시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GT 620D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제조사 보증 아직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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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scholarship 감사합니다.